금수저 총리가 떠나고 새로운 총리가 오는 걸까요? 새로운 영국 총리는 누구이고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안녕하세요 김지인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총선이 있지는 않았고요. 이제 곧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많은 언론에서는 이미 노동당이 이길 것이고 격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노동당을 이끌고 있는 당수 키얼스 다문은 어떤 인물인가? 영국의 의회, 웨스트민스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영국인들이 이거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그럴듯한 게 영국과 같은 내각제를 두고 팔려먼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이라든지 문헌 같은 데 보면은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정치의 대명사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영국의회는 총 650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6석을 얻으면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보수당이나 노동당이나 이런 정당들의 가장 큰 목표는 당연히 다수당이 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자라는 건데요. 그거 말고 또 큰 목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자입니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의회에서 과반의 이상의 의원들이 총리 불신임을 한다든지 내각 불신임을 하게 되면은 다시 청거를 치르든지 아니면 총리를 다시 뽑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의 의석을 이 집권당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다른 정당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못 차지했다. 이런 경우를 헝 팔리아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비슷한 결을 가진 그런 정당들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연립정부 구성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대가가 있죠. 주로 정부 내각에서 부처의 장관짜리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서로 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영국 선거 당시에 보수당이 그 당시 306석을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되기는 했지만 과반인 326석에는 모자랐죠. 당시 보수당은 자유민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당의 대표였던 닉 클래그는 부총리가 되고요. 그 외에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 같은 여러 부처들의 장관짜리를 자유민주당에 내주게 되죠. 2010년 데이빗 케메론이 이끄는 보수당이 비록 과반은 차지하진 못했지만 그 이후에 2015년, 2017년, 2019년 때리 이깁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9년에는 무려 과반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14년 동안 보수당이 집권을 해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영국 유권자들이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다른 생각을 가능하게 한 노동당, 그리고 노동당의 대표인 키얼스다먼은 어떤 인물일까요? 자 키얼스다먼은 일단 1962년생으로 올해 62세입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공고 제작자로 일을 했고요. 또 어머니는 간호사였다고 하죠. 양친 모두가 정말 찐 좌파입니다. 왜냐? 키얼스다머의 이름인 이 키어가 노동당을 창립한 인물 중 한 명인 키얼 하디의 이름에서 따온 거거든요.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는 키얼스다머도 16살 때부터 그 지역의 노동당 청년 지부에서 활동을 했었다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옥스포드 초엘리트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총 18명의 총리 중에 5명의 옥스포드를 졸업하지 않은 총리의 키얼스다머가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아 근데 키얼스다머는 옥스포드를 다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리즈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고 옥스포드 대학원에서 민사법으로 석사에 해당하는 학위를 받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198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주로 인권문제나 공공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죠. 그리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검찰청장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가지 유명한 사건들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법률개혁을 추진을 하기도 했죠. 외신들을 보면 키얼스다머를 두고 Sir Starmer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Sir, 경이라는 말이죠. 2014년에 그동안의 검찰총장으로서 활약을 인정을 받아서 기사작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홀본 앤 세인판크라스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노동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죠. 이 지역구는 런던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세인판크라스역 그리고 이 해리포터가 이렇게 확 벽으로 밀고 들어가는 킹스크로스 기차역이 있는 곳입니다. 2016년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쉐도우 캐비넷을 꾸밀 때 거기서 장관을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브렉시트 장관을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의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입장을 주도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0년 노동당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그리고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보니까 정계에 입문한 지 10년도 채 안 되어서 총리까지 쭉 가게 되네요. 사실 노동당이 이렇게 약진을 하게 된 데는 키알스 다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 대표였던 제레미 코빈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왼쪽에 있는 인물이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의 스캔들을 잘 처리를 못했던 그런 과오도 있었거든요. 당대표 재임기관 중에 반유대주의 발언이나 행동을 했었던 의원 그리고 당원들에 대해서 스캔들이 났었는데요.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코빈 리더십화에서 노동당이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2019년 선거에서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끌던 보수당한테 패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패배였어요. 노동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졌던 레드 월이 보수당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죠. 레드 월은 노동당이 강세를 보이는 잉글랜드 중부, 북부, 웨일즈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이곳에 공장지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동자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노동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죠. 그 당시에 브렉시트 같은 이슈가 노동계급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했고 또 이민의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상당히 매력 포인트로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레미 코빈이 물러나고 키얼스터머가 당대표로 침을 한 거죠. 그렇게 키얼스터머 리더십화에서 노동당은 상당히 변했습니다. 그야말로 맘먹고 중간으로 옮겼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혹자는 18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었던 1997년에 제3의 길을 외쳤던 토니 블레어랑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그러면 중간으로 옮겼냐 우리가 흔히 왼쪽에 있는 정당들한테 보기 힘든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에 관한 거예요. 키얼스터머는 국경안보 사령부를 신설을 해서 불법 이민을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사실은 보수당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또 2022년에 내놨던 280억 파운드의 녹색 투자 공약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 이거 재정을 보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폐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를 하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지정을 하고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우크라이나 쪽을 지지를 했죠.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노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 6월에 영국의 극우정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국 개혁당의 나이질 파지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그리고 나토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명분을 줬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역겹고 수치스럽다 라는 표현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이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죠. 키엘스 다머가 굉장히 보수당과 다른 점은 유럽연합에 잔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점입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에 아주 강하게 영국이 유럽연합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브렉시트 투표가 있고 난 다음에 키엘스 다머가 얘기했었던 것은 다시 투표해야 된다 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 이거 뭔지 모르고 투표했어요 라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아 진짜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라는 사람도 있었고 투표를 괜히 안했네 라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2차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안했죠. 사실 노동당 측에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제레미 코빈 대표가 이 노동계층 유권자들이 반이민정서 반이유정서 반세계화정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 괜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우리한테 등 돌리면 어떡하나 해서 좀 애매한 입장을 취했죠. 그래서 결국 스타머가 상하게 주장은 했었지만은 2차 국민투표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총리가 되면 브렉시트를 다시 협상하나? 아니면 유로존으로 다시 들어오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브렉시트가 된 다음에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뭐 할 수 없지 뭐 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다시 좀 재정비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브렉시트를 물르자고 하진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긴 했는데요. 절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유럽연합 측에서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할 것으로 보이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 사실 요즘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통계자료를 모아서 보여주는 스태디스타에서 보면요. 2024년 4월 11일 브렉시트가 옳은 결정이었다 라고 믿는 영국인들은 33%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수치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57%였습니다. 왜 이렇게 후회를 하냐? 영국 경제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게 브렉시트 여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제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초에 내놓은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지난 8년 동안 경제성장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실제 국내 총생산에서 적게는 4% 많게는 8%까지 손해를 봤다. 물론 이게 브렉시트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인지는 사실은 뭐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어쨌든 간에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는 영국 경제가 부진한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이 감소했다. 두 번째는 기업 투자가 감소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U에서 들어오는 노동력이 감소를 하면서 노동시장이 긴축되었다. 영국의 상품 무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탈퇴 투표 이후 15%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기업 투자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EU로부터의 이민이 감소한 것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브렉시트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죠. 자 한때는 전 세계를 호령을 했는데 이제는 저물어가는 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국 리더십이 바뀌면 뭔가 좀 바뀌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